문장삽입 만점 프로젝트 제 4강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풀어볼 문제는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문제고요. 아직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풀고 와서 강의를 들어주시고요. 아래 제가 링크 연결해놨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셔서 문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풀어보시고 와서 강의를 들어주세요. 그 링크의 자료는 수능완성에 수록되어져 있는 모든 문장삽입 문제를 모아놓은 자료입니다. 지금 10번을 풀이하는데 앞에 1번부터 9번까지 풀이는 플레이리스트 들어가시면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제가 그 링크도 아래에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기 이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실험 관련된 지문이 이번 수능에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실험 관련된 지문을 풀 때 우리가 주의깊게 찾아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다들 실험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과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조건의 차이예요. 보통 실험은 그룹을 두 개로 나누죠. A그룹 그리고 B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A와 B에 다른 조건을 적용하고요. 그 이외에 환경적 요소들은 모두 다 통제하죠.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때 이 두 개의 다르게 적용된 조건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결과 부분을 찾아야 된다는 것들은 달고 계시는데 이 조건의 차이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조건의 차이를 이런 구조 안에 담습니다. IF나 WENGER를 많이 사용하죠. A의 조건일 때 B의 결과물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는 어떤 특정 명사 다음에 수식어가 붙어서 조건의 차이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의 그룹은 이 동사의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이 조건의 그룹은 또 동사의 결과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전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조건의 차이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명사 수식어가 조건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위드 명사나 위드아웃 명사도 자주 나옵니다. 이 명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험과 관련된 지문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조건의 차이를 명확하게 찾아 두시고 그리고 나서 결과까지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문장 삽입이지만요. 빈칸 문제나 이럴 때 이 조건의 차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험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막 서술되어져 있는데 필요한 정보는 정확하게 그 조건 부분에 대한 정보만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 정리를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게요. 우선 박스에 연결사가 없으면 긴장들을 좀 하셔야 되고요. 박스에 나와 있는 시그널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들어있는 시그널들을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부분이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그 쥐들을 조건화 시킨 다음에 라는 말이 나왔죠. 이 조건화라는 말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던데요. 우리 조건반사 작용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유명한 실험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 가장 유명하죠. 개한테 밥을 주기 전에 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울렸더니 나중에는 종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게 조건반사에 대한 실험의 가장 유명한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 쥐한테 어떤 자극을 가했더니 쥐가 특정한 반사 작용을 하도록 훈련을 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컨디셔닝의 구체적인 설명이 앞부분에 설명이 됐었을 겁니다. 이걸 여기서 받았고요. 우리가 이따가 아래 지문을 읽을 때 집중해서 찾아야 되는 첫 번째 시그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희예요. 그가 앞에 이 희가 받아줄 수 있는 남자 사람이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있는 더투입니다. 그 두 가지. 여기 해석을 마무리 해드리면 그가 그 쥐들에게 사카린물을 줬죠. 근데 그 사카린물에는 더 사이토크신이라는 물질이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지켜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 쥐들이 그 연결성을 잊어버리는데 그 둘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장적으로 추론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잊으려면 그 전에 무언가를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쥐에게 그 두 가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 간의 커넥션에 대한 조건화를 시켰음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쥐가 이 두 개 간의 커넥션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이 두 개를 잊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실험에서는 조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이 사카린물이 그 사이토크신이라는 물질이 없는 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사이토크신이 들어간 물, 그 물을 마신 쥐들과 관련된 내용이 앞쪽에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조건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앞에 나오고 나서 박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박스 앞에는 그 두 가지의 정체가 밝혀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이에 커넥션에 대한 조건화가 일어날 거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추론을 해냈었죠. 세 번째는 그가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박스 주변에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건지에 대한 추론을 충분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타겟 정보를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글을 읽으셔야 읽다가 어? 여기가 답이다라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마치 탐정이 된 듯이 우리가 실마리를 따라서 범인을 추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지문 아래를 보면은 여기 로버트라는 사람이 조건화 반응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이 사카린이 들어있는 용액과 그 다음 메스컴을 일으키는 약인 이 사이토신 이 혼합물을 이용해서 이 실험실주의들에게 조건화 반응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를 알아보려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앞에까지는 그냥 실험 소개죠. 우리에게 필요했던 정보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1번 다음에 그가, 앞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지시어나 대명사가 나오면 앞에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 꼭 가지셔야 되고요. 동사의 방향을 보면 그가 훈련시켰다고 해요. 쥐들을. 연관짓도록. 자, 이때 훈련시켰다라는 말을 보면요. 이 트레인드 대신에 컨디션들을 집어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쥐들을 조건화 시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소시에이트 이 부분에 커넥트를 적어 넣으면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흐름이 어색하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럼 아까 박스에 나왔던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달콤한 용액. 그리고 이 사이투신이 일으키는 심한 복통. 이 두 가지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들이 지금 다 나왔습니다. 한 줄만 더 볼까요? 예상치 못했는데, 자, 여기 지금 부사가 나왔죠. 컴마가 찍혀 있고요. 보통 흐름을 바꿀 때 이렇게 앞에 컴마를 찍고 부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흐름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Unexpectedly가 나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달에 그 쥐들이 병 때문에 죽어가기 시작했다. 쥐들이 죽었죠. 실험을 하려면 쥐들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상황은 쥐들이 죽기 전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했던 이 두 가지의 연결성에 대한 정보가 서술되어져 있고, 그도 존재하고요. 조건화 과정도 설명이 되어져 있는 이 문장 다음인 2번이 답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 삽입이라고 하면은 대명사 지시어 연결사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적 흐름, 본질적으로 이 문제의 유형은 문장 삽입인데 흐름으로 보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소재들의 흐름을 보시면서 소재들 간의 연관성을 연결시키실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정보들을 정확하게 잡아가야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정보를 잡아야 될 때 잡지 않고 그냥 내려가 버리면 끝까지 글을 읽어도 이 박스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수능의 39번에 내용적 흐름을 따지는 소재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꼭 여러 번 복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구평 문제도 그랬죠?